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배우 송선미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송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전 소속사 대표인 43살 김 모 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김 씨는 앞선 지난해 6월에는 고 장자연 문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송 씨 등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속을 제기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